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 또 말씀 따라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분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절대의 사명을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다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량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량이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전하여서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구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자 이건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러면 전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자로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체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이 비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온전하게 또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삶으로 내가 가고 서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체질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세계보고마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그 주인공으로 주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유익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자들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전도자는 정말 전도 안에 사실적으로 이것을 체험해야 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 보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크리스도를 만남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크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 직분자의 기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걸 더 깊이 말하면 누구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각자 맞는 바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기 상을 보구 11기 하를 보거나 또 역대상 이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왕들이 세워서 갈 때 거기에 우리가 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호와 보시기에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이 있고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전 백성들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한 왕들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신앙의 또 직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요호와 보시기에 합한 자들로 요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 자신은 요호와 보시기에 어떤 목사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나는 요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구역장이고 어떤 저장이고 어떤 사역자인가 조금 인정해주면 교만해주고 인정받지 못해주면 좌절되어지고 시험당하고 알아주면 알아주지 않으면 이 차원이 아니라 요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하고 있는가 또 나는 요호와 보시기에 또 나는 요호와 보시기에 주신 현장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요호와 보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묻고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요호와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전도자의 향기를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랑 예수 크리스도만 높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착각하면 안 되어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아 나중심 아닙니다 아 사람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 중심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과 보금 중심과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나중심과 사람 인정과 열심히 이 중심으로 나가며 어느 날 한계가 와지고 그러면서 공허가 싹트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주신 사명자 주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또 내게 속한 자들에게 주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지역 나의 구역 내가 맡고 있는 각 기관들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직장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의 주어진 모든 곳이 성교지고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서 나를 비롯하여서 모든 곳 모든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안에 살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진짜 참된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 가짜 치유 말고요 진짜 참된 치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어야지만 회복이 되어지고 이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뭐가 되어질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산증인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이 사명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보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많은 사육자들과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게 바로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기쁨의 힘이요 경제가 있으면 힘이 나고 경제가 없으면 완전히 내가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우리 예원의 모든 방향을 오직 요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 온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성취될 응답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 치유와 24, 이 제자라는 이 즉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짐으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10년, 20년에도 훈련을 다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내가 원하는 힘 진짜 복음의 치유 이게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안 되어지면 다시 넘어지고 예체질, 예습관이 다시 돌아갑니다 즉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셨고 사도의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민에게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을 누리고 이 삶의 언약의 성취 안에서 누리면서 기쁨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생하면서 갈 거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났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도전하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로 치유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답답하고 우울하며 또 잘못된 습관과 체질 속에서 138에다가 다시 예틀로 가버리는 우리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려면 먼저 창세기 3장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내면 속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격동하고 여동하고 흔들리고 우리 안에서 잡생각이 일어나고 하나님 불신앙이 일어나고 내 성격의 미흥과 여러 가지의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창세기 3장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이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둠 제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 우리가 세상에 거거히 다니면서 바라보는 모든 현장 만남에 되어지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 창세기 3장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옆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치유냐 군원적인 치유잖아요 군원적 치유 자녀를 보아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게 또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이랄 때 내면적 치유 아주 오래된 것 오래돼서 나도 할 수 없는 것 상처와 갈등과 무너지는 것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오래되고 그리고 무너진 것 이 내면의 치유 이 내면의 치유 속에서 창세기 3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인정할 거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뭘 인정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성격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불신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감정과 여러 가지의 모든 것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오지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보내신 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에 그 메시지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볼 때 어떤 영상이 나왔냐 중직자 이렇게 메시지에서 상위 엘리트 상위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들이 정신적인 문제 저울증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의 강박증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다 약 먹고 허탈함 속에서 결국은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것들을 현실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났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오는 근원적 내면적 습관과 살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피의 언약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7회 긋기 3장 18절 7회 긋기 우리 12장 13절 피 바르는 날 피 바를 때 빠져나왔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를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것에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그 고대 그 문제 가운데 바르셔야 합니다 성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무엇이 있냐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성포 하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임만외래 이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발라서 애급에서 7회급하고 노예 생활에서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강야의 강야의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예체질 가지고 있는 예습관 늘 세상적인 거 먹을 것을 위하여서 다시 돌아가겠다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명자로 부른받고 직분을 주셨는데 아 내가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워 내가 너무 내가 힘들어 아 다시 내가 다시 내가 나에게 주신 거 다 내려놓고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먼저라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피 언약 발라도 늘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나옵니다 넘어집니다 감당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크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인만을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지켜주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여기 안에 나의 삶 속에 손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크리스도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 앞에 흑암의 조조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이름이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영접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을 바꾸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직분 안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입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여러분들 속에 상처 속에 여러 가지 묻고 있고 오리된 것 안에 사실적으로 이 부분을 주인을 바꾸시는 이 입술의 고백 심령의 고백 영적인 고백 이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권세를 이제 사실적으로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냐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써미타임을 주셨어요 써미타임 왜 써미타임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 써미스로 기능 써미스로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는 현장이 보금의 그 문화의 써미스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써미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써미스는 뭘 하는 거냐 깊은 묵상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누구랑 소통하냐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를 버리는 시간 써미 시간을 갖다 보면 이것들이 버려져요 하나님 창세기 3장 속에 나도 모른 사이에 창세기 6장 속에 11장 속에 하나님의 내가 나아가고 있는 나 나를 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시 말하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고 나 중심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 중심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주신 27절 27절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는 시간으로 회복된 나 언약 성취를 위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간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온레스를 대야 되냐 사문을처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나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현장 지금 문제 속에서 온리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로 올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림픽 대회량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데 이렇게 막힐 때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붙잡으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왔고 기도 속에서 전도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막힐 때 막힐 때마다 하나님 이 차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아서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들 올 때 하나님 또 보여지게 대어지고 그러면서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차에 있고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지는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지역과 이곳에 흘러가는 영적인 흑암의 그 흐름들을 깨트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전두캠프를 했습니다 걸어다닌 사람들을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또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 성태된 영혼들이 있을 거고 오늘 이 시간이면 하나님 또 사라질 영혼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이 걸어다니는 사람 속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크리스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삼원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그 시간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을 바라보며 캠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흑암의 모든 것들이 꺾여지고 우리의 애체질이 꺾여지면서 복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제를 보면 요셉이 노예라는 이 상처 또 형들이 팔았다는 이 상처 이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참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죽음 후에도 언약 성치 속에서 쓰임받을 것을 감사하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언을 했던 것처럼 영적 서밋으로 부른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셉처럼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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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대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라는 그 언약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루실을 하고 서란쪽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아는 것 그래서 그 고백 속에 나는 고린도우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노라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부활의 그 축복이 임여하대요 하나님 나의 예체질 나의 예상처 나의 이것이 하나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에 증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회복은 어떻게 되어졌냐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긴 들었지만 그때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있고 내 성격과 내 환경 속에 보여지는 것에서 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보고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눈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와 직분과 현장 안에서 부활의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날마다 중노라 갈라디앙 2장 20절에 이 응답이 임하여 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회석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원받은 자의 상태 정말 예수의 구원받은 자의 상태 상태는요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적 한마디 말하면 영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므로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신부름하는 주의 도구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살리는 도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 살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전도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 영혼들이 너무 많고 연약해서 낙심된 자들이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사명자들도 너무 많고 이 사람들에게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험하고 복음으로 체험해서 복음에 적용해서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살아있는 증인 이럴 때 그대로 생명의 증거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미타임을 가짐으로 인하여 오늘의 말씀 속으로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현장 속에 오늘의 전도의 이 응답의 증인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 치유가 아닌 완전 복음의 치유로 그래서 내꺼 생각하지 말고 다른 동기 갖지 말고 복음 신앙 하면서도 다른 동기 틀린 동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오직 교회를 살리는 자 오직 교회를 섬기는 자 오직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지역 우리 구역 하나님 나이 가락된 내 가정 하나님 그 살리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이 복음 앞에 인정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 나아가서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이제 반이 남아있는데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치유하라고 하셔요 나는 원래 그래 내 원래 성격 아니요 원래는 원래라는 것은 우리의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것이지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향까지도 복음의 성향으로 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체질도 복음으로 정복하시고 영적 싸움 사시면서 사실적으로 오냐 내 문제 내 직분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갈등 속에서 또 모든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그 현장 속에서 적용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로 담내는 절대 제자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누려는 24 제자로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2020년도에 주신 이 온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237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후대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는 기한 응답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보금의 세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보금의 세트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하나님 이 치유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현장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땅 가정과 우리 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현장 속에서 참된 보금의 치유 말씀을 사실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24제자로서 올인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 합판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정말 경기 2대교구 사역자 조장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 직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의 멸류관 아버지 하나님 의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